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꿈이 되어 다시 돌아올 것 같다 분명 언젠가 다시 스칠 날 있겠지만 모른 척 지나가겠지 최선을 다한 넌 받아들이겠지만 서툴렀던 그래요? 아닌데 겜별 이상이에요 전혀 아닌데 전혀 뭐하겠다 오늘도 집밥이죠 항상 집밥이야 저는 사먹지 않아요 마우스가 빨라진 것 같은데 저는 저축 많이 했죠 아 자산 물어 자산 자산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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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meme 네 뭐 실패될 으 동시 차치 대명 동시 내명 동시 차치 다저녁 동시 차치 다저녁 동시 차치 아니요 저는 팔 올려놓을 거예요 하이하이 다저녁 동시 차치 우리 모두 필요하시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세요 No, I'm not middle player 뭐, 모든 걸 예축할 순 없는 법이지 이름의 나를 와우 머리 조금 빡세네 나의 이 건템은 내가 확보할게 이 건템은 내가 확보할게 어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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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앞초 골랐나나 마카롱이랑 방아버렸네 ㅋㅋ ㅋㅋ ㅋ ㅎ ㅎ ㅋㅋ ㅋㅋ 에헤이 무빙 5 9 5 5 4 3 2 1 만나서 반갑군 2-1 2-1 2-1이네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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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ckily JEAN이 ㄷㄷ ㄷㄷ 홀베리카 가오고 나와라 어이구야 어이구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벨리칸 일본에서 잉말하고 있습니다 안녕히가고재라 어이구야 접근금지 접근금지 열거리 중단단 1라운드 승부지행장 고액을 체험하시오 점수 1대1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큰일 thousand 1대1 2대1 1대2 4대2 1대1 어헝 pp 안 깔아주시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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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힐러가 2명한테, 1명한테 다 죽었어? 1명한테 다 죽었어 ㄷㄷ 어? 이거 지냐? 지는 건 말이 좀 안 되는데? 2명 동시 처치 1,000원 한글자막 by 한효정 가을이 오면 무너지지 않고 던져왔음에 감사하며 겨울에 나를 지켜줬던 그대만을 그대만을 봄이 와도 설레지 않을 것이고 개미형 칠거에요 여러분들도 설 잘 지내세요 맛있는거 많이 드시고 맛있는거 많이 드시고 살 쪄서 오세요 무너지지 않고 견뎌왔음에 감사하며 겨울에 나를 지켜줬던 그대만을 내 맘에 나도 세뱃든 바다를 래가서 다시 세뱃든 바다를 망설여있는 그대만을 내매에 동현이 맛있게 주시면 될 것이다 이신스트 아... 다이미가 실제 뭐가 다이미야 아... 다이미가 실제 다이미야 나있는데 다이미야 너무 잘 어울린다 물을 다이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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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황 공유하라고.. 어차피 내일 갔다가 일요일날 오는 거랑 뭐 하지도 않을 듯.. 근황이 있을까..? 재밌겠다 설날 때 술 개먹어야겠다 다 술 안 먹고 빼면 진짜 서운 세상 나이가.. 바로 혼자 내려와야겠다 다시 올라가야겠다 그런 사람 집 보내야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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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울려 네.. 옷 산 거예요 날 덜어 날 덜어 날 덜어 왜 나를 미치게 만들어 그래요? 감사 감사리 난 아프게 해 그럼 너를 위해 지금껏 모든 걸 다 잤던 내가 난 더 미워 그럼 널 아직도 사랑하는 내가 더 미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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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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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돌아와 돌아와 나의 곁으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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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게임하는 사람이 별로 없나보네 게임이 안 잡히네 게임이 안 잡히네 빨리 빨리 돌려라 아 손실이요 손실이야 응, 마라이크 잡힌다 히힝 이때까지 다르니 살아가지마요 이분은 왜 자꾸 터비를 안 따라줘 너무한거 아니야? 한번만 살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으아아아아아 아으... 길막하는거 보소 소롱이네? 또 하나 더! 그래도 품명께 꽂아서 다행이다 못 데려갔으면 위험했겠는데 못 데려갔으면 위험했겠는데 힐벤 좋았다 힐벤 좋았다 힐벤 좋았다 내가 화물 좀 용 힐벤 힐벤 랩도전 나이스 아나보드 줬어 아나보드 도전 잘 먹고 공포 2명 앞에 갈게 앞에 갈래? 어 뭐야 여기다 어 뭐야 여기다 뭐지 9명인데 갑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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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땡겨 어? 띠어 털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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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인간의 실력 맨날 이 털이 왜 이리와 이 털이 왜 이리와 이 털이 왜 이리와 여기 봐줘야 돼 켈란 유튜브 구독 오케이 켈란 유튜브 구독이요 여러분 오버워치 이렇게 열심히 알리고 있잖아 도와줘야지 열심히 하시잖아 저는 방송을 열심히 하잖아요 이 영상이 가장 중요한 원사이 푸쉬 게임을 봤을 때 인정! 압도적이긴 했어 나는 유튜브 편집해서 올리는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웃음 안해도 돼 안녕하세요 팝파가 걸렸어요 제가 제 편집해줄사라고 합니다 달에 4억 대신 조회수 천만 남아야 4억임 그거 아니면 4억 못 줘 4억 받는 만큼 조회수는 나와야 돼요 그거 아니면 못 드려요 아니지 나와야 줘야지 그만큼 재밌으면 천만이 나오겠지 다음 시즌에 새로운 랭크가 나오네요 재밌겠다 방송을 재밌게 하던가 맞네요 모르겠어 챔피언인가? 챔피언스야? 챔피언스? 오히려 스킬 봐야지 알 것 같은데 봐야지 알 것 같은데 이거봐 이거봐 예쁘네 이쁘네 이쁘네 아멘 아 구리다 그런다고 뭐 지양차이지 지양차이야 지양차 왜 영어로 물어보는거야? 아, how are you? I'm good What about you? I'm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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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손이 왜 이렇게 실이냐 I'm good 발이 쉬운게 아니라 손발이 차네 나를 열어주는 단 하나뿐인 비밀 버무려 누구도 알 수 없게 너만이 나를 가질 수 있도록 You are my secret boy 줄 수 있으면 좋는데 줄 수가 없네 저도 드리고 싶은데 버렸다고 포기하지 말아줘 너 하나만 원하는 날 알아줘 너 하나만 원하는 날 알아줘 바람둥이 같은 남자들에게 여자들은 늘 쏙 꿈하는걸 나를 태우고 살릴 줄 아는 네가 되길 바래 여자들은 늘 쏙 꿈하는걸 어디에 있어서 내가 보는 낭캐중에 제일 예생이었다 볼가지베리카 이렇게 들고 볼가지님이 훨씬 예생이했지 뭘 2등이면 괜찮네 머랏이 너무 저랑해 나도 나처럼 외로워 덩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방안에 누워 이 세상처럼 생각에 노래방 가고 싶다 설날에 가서 불러야겠다 한단 주간이 밤거니 이 밤이 가는구나 라이브? 집에서 오늘 많이 부르고 와가지고 다다따따따따따 빠빠바바밤 딸랄라라라라라라라 딸랄라라라라라라라 아픈 여름은 아픈 그 밤 낮은 비가 내리며 아.. 이렇게 웃으시네 아 왜 안 잡혀 게임 좀 하고 싶은데 오늘 너도 나처럼 외로워 당긴 가슴 안고 사는 누나 오늘 밤 바라봐 저 달이 너무 사랑해 너도 나처럼 외로워 당긴 가슴 안고 사는 누나 사실 전주왕 안고 사는 누나 당긴 가슴 안고 예에이.. 아 오늘 금요일도 아니고 목요일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뭐하네 설날이라 그런가 연휴일이라 그런가 안녕하세요 저보면 공부하러 가라고 공부하러 가세요 목이 매여 간절히 네 이름을 되뇌었을 때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아뜨거운 목소리 그날의 풍경이었어 나 알죠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진다도 좋아 오늘 게임이 안잡혀서 오늘 일찍 가야겠는데 다음 시즌 튀어달라고 경쟁규제가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게 생긴다고 말 반 양학부 감사합니다 요이퍼님 하이오 브런즈랑 금화티어가 된다고요? 저는 틀어본 적이 없는데 진짜 망했네 오버아침 이게 또 망치고 있어 사람들이 여하친구 광고인데 같이 하시네 여하친구 없어서 다행이네요 그냥 갈 때까지 가버리는 거나 운영을 못했긴 했는데 그래도 브런즈랑 금화랑 같이 되는 건 선을 넘는 거잖아요 음료가 자전히 제공을 해보았습니다 인자가 좋게 해주고 이렇지 않게 해주는 건가 네 이렇다 이렇다 그 그대 이렇다 이렇다 이 오늘 두판 한 것 같은데? 두판 했나? 오우 ㄷㄷ ㄷㄷ 야 나도 못나가겠다 트레이버 마킹해서 이거 바보가 됐냐? 그래 인마 그래 어 뭐야 깜짝아 위도우 지하해 어우 뭐지 공길 잡아라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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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무시 필 여기 위도우 와우 야 이걸 어떻게 저렇게 맞췄대 와 잘 친다 와우 이렇게 잘 써 이제 좀 편하겠다 캐슬이 나왔다 야 웅시리 웅시 던졌다 여기 웅시 필 캐슬아 도와줘 캐슬아 캐슬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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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와 한 명 이도 잘 성디 ㄷㄷ 발빠르게 움직이면 승리는 우리 차지야 최상의 계획에는 늘 예비계획이 포함되어야 하지 후회가 앗 깨끗이 government를 중독으로 공수리 잡아라 공수리 놀일 사람 나밖에 없잖아 기도 훅 탔다 떨어졌다 공수 이상하다 공수 이상하다 공수 이상하네 공수 이상하네 너는 뭐지 바로 공수 이상하네 야빙도 저 사람 가만히 있냐 안되겠다 오우 잘 쓴다 위도우 잘한다 잘한다 권 차려야 돼 빨리 와야 돼 오우 참 위도우 궁이었구나 몰랐네 뭐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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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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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만 어떻게 해보자 시간만 어떻게 해봅시다 하아 몽실이가 좀 잘했다 좀 힘들었다 몽실 때문에 몽실이 위도우 둘 때문에 저건 뭐야 지스튜디오 그걸 왜 나 자꾸 올리냐고 다시 한번 출연 나의 바람이 춤을 춰 내 바람이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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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번 하나 하나 흐를 달려 치즈즐 렉 걸려서 뭐 안되네 어차피 아니 설날이라고 산 게 아니라 그냥 입어버려서 샀어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치즈즐이 뭐 안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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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푸른 바다 끝까지 말을 달리며 소금 같은 별이 떠있고 사막에 나타나니 가는 길 아 하 저는 별로 안좋아요 세리카나 별로 안좋아해 알죠 민경훈님 멋있었어 지금도 멋있어 요즘 유튜브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다 보이잖아요 나오잖아요 불러서 저거야 For my life By my life 찾아내려 좋은 게 쉬지않은 놀아 함께 될 거야 아멘 유튜브 올려야 되는데 업로드 오늘 다 해야겠네 아아 인기야 잘 지냈어? 어 잘 지내보이네 아니야 힐 힐인데? 힐 힐 힐 힐 힐 힐 힐 ㄷㄷ 메이드 50 전투 이리와 이하인들이 다 했네 로봇 이동시켜야 해 네에에에에 비트 끄는 게 뭐라고 히힛 까볼게 딜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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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맞아 뭐야 나 왜 캠 꺼져있어 왜 님들 말 안해줘요 저들보다 먼저 포기할 것 같네 내가 키워라 안녕 여기 적이다 만나서 만나서 공격기 운전 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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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장 뭐해 몰라.. 병신이 나눠달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형 살려둔 한 번 봐 잘할게 나도 겐진 한판 해야되지 않을까 이거 한 게임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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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드립친거에 아.. 제발 ㅈㄴㅁ 났 aş아 자리앗 누가 막할래 어? 어? 아아아아 1킬 ㅋㅋ 어 자리아 나오니까 게임이 빡스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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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인데 무시해 무시해 오 미경 나이스 뭘 살아? 메이드 50이야 메이드 아 갔다 아 차렷 필 차렷 필인데 뭐야? 나 팀 원래 털렸네 아 아 아 아 아 아 뱅뱅 뱅뱅 나눠 뱅뱅 나눠줘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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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갑자기 57등이 확 됐네 저 깡이 맞아요 우리 둘 사진은 그대로 있는데 여기 있는데 어떻게 세울까? 재밌다 막판 할게요 저 아니 운동하는 게 아니라 머리 입어보려고 시골을 안가요 인정 벌썽이랑 조금만 한 것 같기도 해 게임이 너무 안 잡히니까 오늘 게임이 너무 안 잡히니까 오늘 내가 웃고 있는데 너 안에서 내가 웃고 있는데 이제 행복했나 봐 이제 몰랐었나 봐 우린 좋았었는데 우린 좋았을 텐데 한 장씩 너를 지울 때마다 가슴이 아려와 너의 사진이 점점 흐려져 사진 속 너를 불러도 보고 팬싸인 앨벌트 체러포인 앨벌트 건 나의 설명 다 같이 뭐하는거지? 혹시 저한테... 아, sure I can 에이 Do you have a team for the championship? No I don't 케이터 세팅 When is Twitch Korea GG? 20...29 Where do you go after? Army Go to army Talk to me That's right I don't know I can't be sure I don't know But I'm still alive It's clear Hun Where do you go? They're well 히힛 ㄷㄷ 어 왜 나노 안 줘 어허어 나노 달라고 아 아쉽네 아 아 아 아 으 으 아 아 아 ㄷㄷ 나는 지금 내의 나머지 너희들 내가 너희 나 내가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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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너희 내 너희 예쓰 ㄷㄷ ㄷㄷ 와우 와우 하하하 와우 저 사람 앞에 뛰어 저 사람 앞에 뛰어 와... 이게 헤드네 흠 흠 흠 흠 흠 ㄷㄷ ㄷㄷ 아 ㄲㅇ ㄲㄲㄲㄲㄲㄲㄲㄲ Who is that? I don't know ㄲㄲ ㄲ ㄲㄲ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이 사람 왜 이렇게 잘 죽냐 이 사람 아나가 너무 많이 줍는데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함께 헤쳐나가는 거다. 우린 뭐 될 거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웅담을 다 들어봤어요. 준비율 100원한 농담 하나 들려드릴까요? 들어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아아이 언터 아아이 언터 쏘라우드. 이놈, 아베즈 라우스. 추가를ynı시키는 일. 잘하는 중. 여기 위원장. 이놈에서 끝에 나가는 거다. 최대한 억제 fair. 이 액척이 마이오. 전투 소나 전투 소나 전투 소나 전투 소나 전투 소나 무슨 말이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안녕 떨어져야 돼! 떨어져야 돼! 친구야 브리 브리 에? 이게 어떻게 맞았어 방금? 맞을만 있네 좋은 시절이 그립스입니다 리스 아 초롱하고 저쯤 어떡하냐 소동 원이야! 소동 원이야! 이상아! 원이야! 이상아! 이상아! 뭐야? 원이야! 이상아! 만나서 반갑! 안녕! 만난다 반갑 반갑다 올 것 같아 장신의 돕겠다 음 억 아 안결라 와우 나이스샷 오빤 ㄷㄷ ㄷ ㄷㄷ 야 쟨 또 왜 저기 올라가있어 와우 룩앤미가 정말로 게임을 잘하는구만 굿이브닝 굿이브닝 너무 잘해서 좋네 굿이브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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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ms 굿이브닝 ㄷㄷ 그의 손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ㄷㅂ 오 마이 갓 애들 이상한 말을 해 야 왜 또 루시우는 왜 꺼내왔어 아 진짜 뭔데 이 루시우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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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왕이 안 봐야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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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타임 대엘 언털 아 아 랜피엠 어허 오케이 안녕 랜피엠 캥거루 타임 저기 어디지 저도 몰라요 여러분이 물어봐요 어디에 사냐고 이 순간이 지나면 갱년 우린 이별인데 사랑해 죽도록 사랑한 날 버리지 말아줘요 오늘 딱 끝나 나는 말아요 왜 날 버리고 갔나요 난 바름이 아파 운동 가죠 어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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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키로 찍어오라고요? 요즘 자음상 찍어있어서 나쁘지 않아 일요일날요? 일요일날 왜 안킬 것 같은데 노래가 들었어 정신이 나갔었지 너의 자상함에 너의 달콤함에 너의 거짓말에 꿈이 변했었지 유명한 가수보다 좋은 아내가 되려 했지 정말 정말 바보 같았어 정말 바보 같았어 노래가 들었어 너와 헤어지고 나서 음악에 미쳐 살았던 이 모든 노래 같잖아 네 얘기가 같았어 조금만 불붙어 조금씩 조금씩 차차는 우리 말라갔어 자꾸 영어 쓰는 거야? 대도하는 영어를 오열이 형 오열이 형 눈앞이 캄캄했지 어찌나 힘든지 욕도 많이 했지 속도 다 버렸지 이젠 다 끝났어 난 너 하나를 잃고 더 큰 희망을 얻은 거야 나 하나를 잃고 정말 잘 된 일이야 정말 잘 된 일이야 정말 잘 된 일이야 정말 잘 된 일이야 너와 헤어지고 나서 매주 왕검이가 뭔지 몰라요 미주 왕검이가 뭔지 몰라요 랭크 50 랭크 50 랭크 50 랭크 50 언제 가냐고요? 좀만 하다가 그대만 볼 수 있다면 내 달콤한 단장까지도 다 버리고 날아올라가도 좋아져 빛을 따라가 해성이 되어 저 하늘을 달아봐 내 맘을 천하게 그대에게 데려가 별을 내려봐 낙판해야겠다 생각 사라져 버린다 해도 내 맘을 줄 거야 잠깐만 어둠이 밀려들어서 긴 밤이 또 시작된데도 나 그대만 곁에 있다면 이 밤이 난 무섭지 않아 밤낮 그대를 보고 또 봐도 난 자꾸만 보고 싶었어 내 달콤한 단장까지도 다 버리고 날아올라 좋아져 빛을 따라가 해성이 되어 저 하늘을 달아봐 내 맘을 천하게 그대에게 데려가 별을 내려봐 그대가 보이게 더 빛을 태워봐 왜요? 디오 저거 아니에요? 왜요? 디오 저거 아니에요? 아 맞네 아 맞네 아 왜 대문자라고 하나 자꾸 내가 영원히 그대만 사랑해 언젠가 사라져 버릴줄 몰라도 내 맘은 다 알 거야 해성을 보면 내 사랑을 알 거야 그대가 어디에 있든 언제나 비춰줄까 아 맞네 아 맞네 아 아 맘ş 아 아 베드민턴 치자고 꼬셔 커피 한 잔 하자고 불러 동네 한번 걷자고 꼬셔 넌 한번 뭐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꽃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꽃송이가 뜯꽃 한 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구나 머리에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에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 그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라 이두박건 없는데요 그건 이두박건입니까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원히 사내 가십시오 여름이 핫도그 고음 밥을 마주 공격할 거예요 고음 밥을 마주 영원히 가죽 이끄고 어떤 걸 알고 그러나 양말 애용 고음 밥을 마주 저녁 뭐 특별한 것 같지 지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쫘워 나보다 切어 مع вок 와 아나가 이걸 나갔네 안 봤으면 잡았는데 나 갈게 아나 또 가자 나 죽겠다 이러고 아니 아 시스프리 좀 빠졌다 에쉬 퍽 났었어 왼쪽 밑에 맞다 왼쪽 밑에 왼쪽 밑에 얘들 맞다 아 진짜 왜..왜 이렇게 되는 거야 아나 먼저 홍볼 수 있는데 좀 답답하네 아니야 안 반가워 나 난 좋네 잡았긴다 에이 샤워라 피네했거든? 바로 생겨볼래? 도망치고 창피해둘게 도망치고 스킬 수어 소빈 여기 안아버리 안아버리 여기 여기 나 가라야들어 여기 앞쪽 가자 가자 메시 볼 수 있어? 메시 한 메시 메시 다 피하고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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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힐 힐 힐 이거 화물전 안 드라봐 인공으로 보자 아 랩 우리 "? 랩 딴 따안 화가 난다 진짜 어? 돌겠네 앞에 갈 준비 나 둘게 오른측 아나 혼잡이네? 오른측 C에선가 다트한테 맞게 어 수많은 없다 그냥 바로 갈게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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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 뺄게 10개인데 어 왜 안돼? 다가 슬즌 야 이거 백라인 살아봐 백라인 살래 백라인 스팸 막 한 번 좀 더 기다려야 돼 두 발 한 번 더 아이씨 돌아왔다 한 번 더 줄게 한 번 더 줄게 한 번 더 줄게 와 진짜 게임 못 해먹겠네 이 사람들이랑 뭐냐 진짜 우리 하나 전판에도 있었냐 전판 하더랑 똑같냐 하는게 아 아 너무 못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터뜨려 아, 죽겠다. 으악 아, 우리 딘라인은 어떻게 죽는거지? 아, 죽겠다. 진짜 뭐냐..어떻게.. 저 조합에.. 아니 저게..말이 안되는게.. 어떻게 힐러가 상대 조합에 저렇게.. 힘들어하는거야? 안아 불인데 상대 볼 트레이인데 어떻게 우리가 더 힘들어하냐고 대체.. 어떻게 계속 죽는거냐고.. 힐러가 죽으니까 이거 게임을 할 수가 없어.. 놀라실 것 있습니까? 최고들의 선택인걸요 안녕? 만나서 반갑군 귀한게 최고의 팀이로군요 아 다른 애구나.. 아 다른 애구나.. 반갑다.. 우리가 힐벳 넣고 잡아야 되는데.. 우리 한 번에.. 우리가 힐벳을 시작해보는게.. 우리 힐벳을.. 우리가 힐벳을 이용하니까.. 멜저 힐벳을 이용하니까.. 이리와 힐벳을 이용하니까.. 파이팅을 이용하려면.. 이 힐벳을 이용하니까.. 그 힐벳을 이용하니까.. 이거 브리가 저거 힐 주고 아나가 앞에 가서 힐 벤 좀 던져봐요 아 아나 뭐야? 아나 힐 없구나 저 힐 벤 가나? 이거 한 번 쓰자 힐 좋아요 힐 좀 넣어줄래요? 와 진짜 진짜 어떡해 힐 벤 넣으랬다고 그냥 얼굴 내미고 저렇게 있는게 맞냐고 진짜 나 돌겠다 그니까 당기 죽을거 아닌데 포위베베키 자니까 죽잖아요 모라카노님 진짜 모라카노 반갑다 이리와 잘해보고 인르사 만족이 없어서 이리와 동생이 없압 이리와 이사를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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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즈가? 골드 여기있다 저쪽이다 교감중이야 계속 갈 것 보자 문건 먼저 불러야 이번엔 네에.. 이거.. 지금 앞에 갈 수 있나 대단히 뺐다 트레이디 트레이디 앞에 장옥개 빼고 아님 나빠줘야 돼 아님 나빠요 아나님 아님 나빠요 아나님 그래서 아나가 트레이로 오고 있어요 계속 몰려왔고 뒤에서 보리도 떨어져있고 안녕하세요 크레이비 아님 나빠요 아님 나빠요 아니다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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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가자 불어넣을게 에세이 잡혀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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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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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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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뒤로 졌네 이거? 볼 뒤로 졌네 이거? 어.. 볼 여기있다 볼 볼 볼 볼 볼 볼 형 앞에 볼 준비해야 돼 이거 다행힉은 좀 멀긴 해 근데? 멀긴 해 근데? 멀긴 하지 지금 볼 나왔지 에이 시프트까지 아.. 앞에 볼래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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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울 거라 그게 어려울 거라 아.. 너무 화난다 아 이거 봐봐요 저런 분들도 그 말 온다니까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라 그냥 게임 이해도 하나도 없는데 그 말을 달고 있다고 말이 안 된다고 지금 게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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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하냐 진짜로 아.. 생배같은데? 아니.. 아니.. 생배도 있다고? 오버지? 야.. 오버지 생배 개많아 아.. 진짜 말이 안 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은 금화야 오버지 생배 진짜 개많아 아.. 다이아급이야 실력이 무슨.. 아.. 진짜 리셋 시켜야 돼 저런 사람들은 진짜 다이아야 내가 보기엔 다이아 절대 금화 못 와 저런 실력으로 다이아도 아닐 수도 있어 아.. 깜짝 놀랬네 힐벤가 뽀라니까 얼굴 내미고 힐벤가 뽀라 누구있어 귀여워 잠시만 요새 그래서 경력 다 안하잖아 와.. 나 진짜 요새 들어 처음 화가 났다 진짜 저 사람 땜 저거 뭐라고도 못하겠어 진짜 모라카노다 진짜 모라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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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왕 뼈 왕 이어.. 바구 힐러잖아요 키키가 아니라 힐러.. 그 말 힐러면 저렇게 하면 안되요 그럼 그 말 왔으면 어? 그 말답게 해야 될 거 아니야 힐러잖아요 키키그건 서포시니까 약간 이런 느낌 도구잖아요 아유 약간 그런 느낌인가? 그니까 그런 느낌이네 I don't have muscle I don't have muscle I can't show you 그래 하나 하나 더 생기다 마운티어 짓그레이 같은 거 그럼 그냥 저 인플레이나 잡지 없어도 되는데 조뜨메 파워 아니야 나 근데 이거 리셋하면 나 못 올라올 것 같은데 마스터에서 좋대 낫네 이거 그니까 점수제를 두던지 리셋시키는 거 저도 싸워봅니다 리셋은 무조건 시켜야 돼 나 못 올라가는데 진짜로 못했네 이거 세계 최초 마스터 프로게이머 나오겠네 형 프로게이머야? 아니야 뭐야 뭐야 근데 프로 지향? 마스터 프로 지향? 지향을 할 수 있잖아 마스터 지향하기엔 너무 늦었어 나이가 몇 개인데 지향을 해 지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 않아 페이커 형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페이커님은 숫자에 불과해 멘탈만 잡아봐 숫자에 불과해 주석이 생일인데 생일 축하해줬어? 아니 몰랐어 주석이 빨리 생일 축하한다 해줘 축하 엉터 굿나잇 축하 인정 굿나잇 굿나잇 베이비 오케이 굿나잇 엉터 파킹 칼리오스래 파킹 칼리오스 노플레이네 하하하하하 시리아 야이 깨끗이냐 진정 노플레이냐 하하하 야이 년아 기지리언님 안녕하세요 방송 좀 열심히 하자 세연아 좀 내가 제일 열심히 해 뭔 소리야 어제 하루 안 했어 나 열심히 좀 해 제발 어제 하루 안 했다니까 빠이빠이 아니 펑크새끼 내 증명사진으로 지 디코프 살났다니까 형 좋아하나보지 내 팬인가봐 여기 귀여워 공백니야 안녕하세요 어제 놀았어요 어제 PC방 갔다가 노래방도 가고 노래방 고 술도 안잘하고 노래방 고 고고고 지금 와 노래방 설날 가기 전에 오버워스트 노래방에다 켜봐 멘탈 잡고 아니 진짜 놀러 갈거야 어제 국밥에 한잔 때렸습니다 맛있더라고요 그럼 나 네 연습실에서 잘래 그래 나 내일 12시에 나가는데 뭐 알아서 너 책상에서 잘래 할거 하고 나가라 너 책상에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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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상 조금 낮아졌을 수도 있음 부수지만 마 조금 금 갈 수도 있음 주이 요새 잘 먹어서 살쪘어 부수지만 마 부수지만 마 74키로 해 이제 벌컵 주이 벌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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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여 벌컵 벌컵 레전드 벌컵 오세현 일본팀 간에 군대 간다 이 자식아 오사카 게이밍 군대 간다 이 자식아 돈 벌러 가네 돈 벌러 군대 갑니다 저는 아 초코 브래드님 감사합니다 딱 그것 선물 네 잘했어 언제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어서 천만원 모아오시겠네 천만원 게이들이라고요? ㅋㅋㅋㅋ ㅋㅋㅋㅋ 가서 심심해 죽지마 하면 다행이야 저 해병대 가려구요 해병대 가려구요 해병대를 떨려구 얼른 갔다와야지 얼른 갔다와야지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아직 확실한 건 아니네 언제 정리시냐구요? 그거는 음 저도 잘 아직 잘 그래도 이번 달 안에는 정리시지 않을까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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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incluso ㅋ ㅋㅋ im Hanım Jer 내가 그땐 넌 잡았더라면 너바나 지금 너바나 지금 너바나 지금 너바나 지금 너바나 지금 저거 더 하면 하고 싶죠 여러분 가야지 갈 때 가야 돼 아 나 쓰레하고 싶은데 아 히트 스캔 하기 싫은데 마이코 켜야 돼 똥냄새 나는 놈아 어게이 어게이 팀 분들 와봐 찾아나게 음 알았어 레츠고 민기가 목소리에 가로잡는데 이렇게 이킹 봤네 이거 뭔 조합이야? 이케 형 힐맨돼 뭐 보이냐? 소소에 벤 힐패 괜히 피타게? 이거 헤드가다 목숨이랑 바꿔버렸네 힐팬이랑 힐패 뱉다 어 그치 안돼 힐패 힐패 안 보여 힐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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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오냐 나한테 있어 나이스 박민기 박민기? 힐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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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있지 않을까 나이스 나이스 힐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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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힐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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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목숨이랑 헬맨은 목소리자람 아 자꾸 목숨이랑 망하는 힐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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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망민 게임 와 또 힐 벤이랑 맞받았어 던지자마자 됐네 뭐야? 근데 뭔데 이거? 형 나 치웠어 2빙이야 2뺐어 우리 나 하나가 없어가지고 오른쪽 가자 여기 뭐 있는데? 갈래요 가자 가자 다 빼 다 빼 다 빼 뭐야 잃어버리기 왜 다 썰렸냐 나한테 나이스 나이스 방민기 나이스 방민기 아까 나눠줬으면 졌을 수도 있어 인정 아니 목소리랑 힐 벤 안 맞고 나이스 방민기 핀 헤벤 나 무지 좀 볼게 나한테 왔다 이거 왜이래 오 좋아 갱지 갱지 우열이 우열이 오 힐 벤 안 좋아 나이스 안 맞았다 오 나 간다 앞에 안아볼래 이거? 지금이니 힐진아 지금 스탬 패스 아니야 나 죽어네 안 하는게 낫겠어 너무iser 오후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뱅 이거 한 번 와볼래? 승진 한 번 왔다 다 괜찮은? 천천히 잡아 어우 까비 나이스 이길 뻔했네 거의 나이스 쓰레기 게임이네 그냥 나쁘지 않아 몇 턴 갖다 버린 거 빼고 세 턴 갖다 버렸어 아 자꾸 목숨 바꾸냐고 세진이 마이크만 조그만해야 마이크 입에 좀 넣어봐 안 들려 근데 그래도 조금 안 돼 이때 스킨 했으니까 대상 비례하네 아 그래? 오 괜찮은데? 키도 짠만한 칼리우스가 말이 많아 하하하하 야 이거 형 이거 형님한테 너무하네 느적없는 시키 이거 한 벨 턴 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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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죽었어 죽었어 쓰리 我 어떻게 이게 나한테 이렇게 안 해 나 해 미친년아 힐 그래 불 피잖아 미친놈아 인자 인자 아 나 죽는다 뭐야 방금 저거 인재원 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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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멘탈 좀 잡아봐 너네 멘탈의 문제야 다시 가자 다시 킹킹킹킹킹킹킹 가자 가자 야 스킬 다 빻어놨다 미친거 아니야? 민기야 오른쪽 힐 맨 아 나 인재왔네 사고 났는데? 어 킬 킬 킬 킬 킬 킬 왠지 킬 킬 킬 킬 킬 킬졌어 빨리 빨리 아 아니 시발 왜 안 죽어 너 야 좋아 저라 몰라 이거 얼마냐 아 야 안shiftار 야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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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아나 뷸 불이 불이 불이! 불이 필! 불이 필! 마무리 좀! 나이스 황민기 나이스 황민기 나이스 황민기 클래스? 나이스 황민기 클래스야 아니야 잘하고 있어 왜그래 민기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아이 들어봐 안돼 야 옥죽 퀷 야 피니 미쳤잖아 너 아파 보여 니가 미친것 같은데 와 진짜 말도 안돼 불이 줬어 라이드ığım 저 잘 지는 어! 민기야 아무도 안 가 야 쿠리 형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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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민경 여기 민경! 잠깐 주는 게 낫겠어 그냥 지금 갈래 어 민경 와 이걸 그냥 야 9-9 맞춘 거냐 근데? 좋은데? 받지 마야지 아니 근데 아까 초롱이라 할 때 이겼는데? 야 이 지랄 아 진짜 팀 차이버 요 벨리카 어떻게 이걸 지냐 이 자식들아 이런 파츠가 있어? 뭐야 이거? 몰라 다 떨렸어 개뿌럭이네 갱지? 아 혼자 할 땐 5연승 방하는데 왜 이래 뭐야 누구랑 하는데? 몰라 잘하는 사람 아니야? 아 진짜 5연승 했는데 진짜 망했어 이거 누구랑 하고 있는데 너 나 혼자 그니까 나 팔할게요 나 운동 가야 돼가지고 또! 운동 좀 그만해 운동 좀 하자 나도 좀 운동이야 너 너 운동하니까 자꾸 피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피부 생각도 좀 해줘 그래야지 네가 그니까 아니야 그것 때문에 맞아 근데 진짜 실제로 내가 뽀뽀 안 해주고 나서 피부 안 좋아졌어 맞아 팩트로 그냥 거의 비슷하긴 해 팩트로 그냥 레전드급 팩트로 그게 무슨 반응이야? 설날에 시골 안 봐? 응 시골 너무 멀어 귀찮아 내가 제일 멀어 너 어딘데? 거의 가다가 집 다시 돌아와야 될 판이야 설날 끝나가지고 어딘데 너 진주? 청 순창 고추장 아 맞다 순창 재밌겠다 빨리 가가지고 레전드 술 한 바가지 좀 써야 될 거 같아 뭐지 저기? 재밌겠다 술 한 짝 먹으려고 가서 순창에 아는 사람 있어? 어? 아니 친척들 많으니까 친척들이랑 술 마셔? 아 친척들 거의 다 성인 돼가지고 아 아기들이야? 동생들? 아 아기들이야? 동생들? 헐 귀여워 순창이 전북 예 전북이에요 아니야 안 보네 전북 fc 그러니까 금방이지 뭐 뭘 금방이야 4시간 가야한니 순창이? 응 나 저기 경납 갈 때도 4시간밖에 안걸렸는데 티코 타고 가는 거야? 왜 이렇게 느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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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순창 바로 감성 들어갑니다 그럼 갈래? 형 시골 가지 말고 나랑 놀래? 그래? 아니 아니 시골 같이 따라올래? 족 같은 소리지 이게 왜? 할 거 없으면 다 쓰리나 볼게 이게 무슨 말이야? 와 진짜 4시간 반 걸리네 왜 이렇게 많이 걸려?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왜 이렇게 많이 걸려? 형이 짱이 난다 그냥 열받네 그냥? 4시간 20분? 난 못 간다 이거는 아 가자! 와? 아니 뭐야? 갔다 일요일날 올라오자고 그럼 난 진주를 가지 음 알았어 형 바빠 나 일요일도 스크림 했어 미친 게임이야 이거 나는 없는데 부럽다 뽀뽀 날래 그냥 우리 집에 놀러와 설날에 간다니까 뭐 놀러오래 설날 끝나고 놀러오면 되잖아 차라리 어땠을까 어땠을까 지금까지 행복해질까 그땐 사랑해 노래방 갈래? 지금 올라오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고 고 노래방 갔다가 밥 한번 먹고 지금 차 막혀 지금 차 막혀 차 되게 많이 막혀 아 그럼 운동이나 해야겠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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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대구가서 살자니까 차라리 티코는 물레방아 돌려야 된다고요? 그래요? 아 그거 창문 내려면 방아도 돌려야 돼 아, 알아라 아, 비슷하네 뭔 소리야, 이게? 에이, 저도 알아요, 여러분 저 그렇게... 어리지 않습니다 걔 늙은이 23살인데 그게 무슨 말이야? 23살이에요, 여러분 다 늙었다고요, 저도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사랑의 사랑인 줄 몰랐어 번져서 그려보다 헤어지지 않아 떠나면 여기서 내가 제일 나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방에서 1대1이나 할래? 5목 1파 할래? 아, 진짜? 너 전에 나 투두루 맞았잖아 맞아 그리고 울면서 집에 갔잖아 맞아 어, 러너 형 오버시터 오셨네 어, 나 그거 하고 싶은데, 무한의 계단 여러분, 무한의 계단 그것 좀 주실래요? 코드 좀 그걸로 머리 좀 시켜야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너 그거 아니잖아요 어, 방퇴할게요 아, 얘 또 이상한 거에 누구다?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오목이나 둬봐 어! 아! 진짜, 왜? 슬립백 슬립백 빵빵아 뱅빵아 옥지암 뱅빵아 암 위드 한판 하겠습니다 윈니스턴 한판 하겠습니다 시그마나 해 윈니스턴 유망주 윈 망주 아니요, 바비스트로 하면 안되겠어 오세안 위도우 잘해? 여러분 저번에 아니 왜? 여러분 저번에가 아니라 내가 물어봤는데 왜? 말하려는데 말 안할래 형 귀여워 뽀뽀 3의 정리 미쳤네 웅하 아니고요, 요새 뚱땡이 아니고 요새 퐁퐁이 굳다 했냐면 시트 4.5kg에 욕박하는 요새 왜 이렇게 귀여워졌지 누구 형? 똥글똥글해졌어 어 쟤 왜저래? 도합이 이상해졌어 도합이 이상해졌어 도합이 이상해졌어 빵빵이 출동 먹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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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있네 빵빵이 때려 빵빵이 때려야 돼 빵빵이 때려 아니야 빵빵이 때려 어 여기도 있다 와 죽을 뻔 빙지 있다 이거 빙지 피해 빙지 피해 빙지 피해 그치 오프상, 피해 오프상 쟤 크리필 빵빵필 빙지 빙지 힌이 어디에 헉? 교통사원 할 뻔했어 방금 어우 진짜 깜짝 놀랬어 빵빵이! 빵빵빵빵하 꽃이야 한 번만 넣어줄게 오른쪽이죠 위도우? 어우 음파 좋다 음파 좋아 와 너는 벽 없으면 죽었다 견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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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저거 죽어 죽어 와 오프트 상이 나 쎘다 라이마르트 상이 나 때려 아 오프트 상 빵빵하 옥지야! 와아아악 옥지야 이거 뚫리면 안 되는데 형 아 이거 위도우한테 죽으면 좀 에바예요 바티님 보자 났다 이거는 겐지 해야겠다 겐지 빼겠어 너 뭐하냐 빵빵 잡자 형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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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 온다 망치 브리핑 해줘야 돼 이거 망치 있는 거야 망치 있는 거 어 배무소어 빵빵이 미친 거 같아 빵빵이 망치 있는 거라 말했어요 와 불사 점만 빠졌으면 망치 다 맞다 어? 가치 가치 피엘 피엘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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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거잖아 미친 거잖아 ㅇㄱ 저 빵빵이 피엘 머리들였어 빵빵아 미친 거잖아 빼버려야지 이검마 궁에 있지요 빵빵이 넣어버려야지요 먹어주면서 때려주면서 겐지야 빡 넣어주면서 빵빵이 때려주면서 으윽 내가 본다고? 그리 때려주면서 클래스 겐지 맨쪽 밑으로 눈다 빵빵이 들어오기만? 어? 뭐야? 너한테 따지시면 안되는데 그렇게 와 이게 보이나보네 난 못 봤을텐데 아 나 게임 안날리겠네 애들 탔어 잘못 떨어졌어 무거워갖고 야 위도우 잡았다 길길이 길길이 빠빠 길길이 빠빠 으악 헤이드를 못 맞추고 있어 망치에 머리 깨져버리 그럼 위도우 하면 안되잖아 어? 돌갱이네 이거 가자 풍켜줄게 바로 나가버리앗 빵빵이 오 빵빵이 오 빵빵이 킬이야 와 나이스 거점 터치 못하잖아 이러면 아 빵빵아 왜그래 빵빵이한테 가버렷 피해주고 이제 하자 빵빵이 가버렷 빵빵이 가버렷 이건 바스티언으로 패줄게 빵빵이 자리 여는 돌진이 말이 안되는데 이거 내가 죽으면 이거 팀 문제다 죽을 수가 없는 조합이다 왜? 상대자에게 죽는 건 문제가 있겠지 왜? 에이 시청자분들한테 설명을 해줘 빨리 나인 상대가 마스티언을 해야돼 어 인젤 어 파티 인정 안밤 넣어주면 애들아 포지션이 좀 이상해 애들아 위도우 저기야 어디 힐인데? 딱 힐인데? 마가나 못부터 다 힐 어 잡고 있던거같아 헐 헐 헐 라인 나왔다 라인 나왔다 빵빵이 피해 라인 피해 렸나서 그래 가다라 클라스 빵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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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빵빵이 빵빵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빵빵이 어디 갔어 여기 한조 나왔어 빵빵 아직 저 있어 빵빵아 일로 와봐 빵빵이 있다 빵빵이 이게 피해 렌네 몇대를 맞아도 안 죽죠 저는 헐 앤이 아 나 헨드 헨드 뺏다 했었구나 떼기 놀이하고 있어 나 죽년다 제발 살려줘 빵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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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 이씨 아팠 뭐야 위로 올라갔다 아팠다 헬스 꺼져서 가만히 있었네요 바스티언 들어와서 너가 뭘 할 수 있을까? 방벽 내릴 수 있을까 너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잉치킨 잉치킨 잉스턴 잉스턴 가보자 가보자 잉스턴으로 가보자 잉스턴 화장실 가고 싶다 빌딩 이럴 때 잉스턴 이 사람의 밥 언제 알아요? 다 형 같지 않아 사람들이 뭔 소리야 이거 아니야 나 진짜로 인턴 할 것인데 얘들아 맘벨 아세요 아나 해줘야 돼! 아나! 아나 달라고? 변신! 왕! 오른쪽 자는 수락 끼울게 그린! 내 파트에 너만 써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오오? 어? 이거 죽잖아! 이게.. 팡팡이 어떡할래? 너 뭐할래? 뭐할래? 아니 뭐하자는 건데 진무형 나랑 장난하자 하는 것도 아니고 도저까지 원래 죽어야지 클랩 야 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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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다 맞았어 왜 먼저가서 맞았거든 나 맞고 나면 형이 속상하지 않아? 나 맞지 않아? 나 맞지 않아? 나 맞지 않아? 도저히 무슨 의미야? 도저히 무슨 의미야? 이 층에 정크렛 미쳤잖아! 우리 너무 아픔! 짓이 풀 안쪽 팡팡아 땡구러로 ena 15 20 20 20 30 30 31 30 30 40 31 30 31 31 31 32 아라니 여기 와가지고 나눠줄줄 가자 가자 아이고 저거 이게 뭔데 이 자식아 그는 잡았지 못 보는데 못 보는데 하나 어 뭐야 뭐야 용을 야 이제 팡팡 온다 밑에 한쪽 있어 아주 피인데 롯띠 1인데 이거 여기 착지가 안되나 와 카로코 피어 이거 한 번 보는데 깜짝놀들 고마세요 얌이악 빨리 따라온다 에가 나아 어 뭐야 으이없 에가 창렘 데이드를 바스팅크에서 보내줬다 그러면 나 바꿔야지 옥기은이니 안녕하세요 저 아이예요 아이예요 형 어른이야 아 그래? 인정 난 어른이긴 해 가자 가자 알아서 잡았다 웃긴 해 뭘 할게 자산 반격 미친거잖아 깜빡 여기 생겼다 깜빡아 이겼다 드디어 이겼다 와아 하드캐리하니까 이겨버렸네 캐리어 캐리 머신이여 이데스 클래스 신혈 나이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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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막판이라며 예아 아 운동해야 돼가지고 아 오늘 오늘은 좀 빡세게 해야 돼 3일동안 못하잖아 운동 아하 아하 그렇군요 어 그렇군요 어 수고하십쇼 안녕 갈게요 여러분 레이드 해드릴게요 다음주 월요일날 봅시다 다음주 월요일날 봅시다 굿나잇 가이스 다음주 월요일날 봅시다 다음주 월요일날 봅시다 유튜브도 업로드하겠습니다 설 잘 보내세요 설 잘 보내세요 다음주 월요일날 봅시다 다음주 월요일날 봅시다